채연이는 이마가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옆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진짜 예쁘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연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아이큐 검사를 했는데 아이큐가 얼마 나왔어요? 140이 넘게 나왔어요 어머 천재다 예쁘고 거기다가 똑똑하고 누구 닮았어요? 아무나 저걸 안 내가 보니까 그걸 지금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자식 자랑을 뭐 우리 이종용 씨 같은 경우도 애들 얼마나 예뻐요? 제일 잘 나오신 건 미듬이가 며칠 전에 반장이 됐습니다 오우 이야 반장이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집사람이 반장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빠지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견발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자기가 직접 짜서 직접 발표해서 투표를 해서 자기가 된 거예요 아유 기특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듬입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싸워먹고 줄 수 있는 2학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야 애들 때 저게 먹혀 네 아니 우리 염소아 씨도 좋아 오늘이 자랑 좀 해야지 아니 안 그래도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친구 미듬이가 반장 됐는데 넌 반장 같은 거 안 하냐? 물어봤더니 참 어이가 없어 네요요요요요요요 뭐라고 그랬지? 넌 반장 안 해? 난 그냥 노는 게 좋아? 아유 아유 이런 천진난만함 아빠 형만 이런 거 자랑할 만한 거 좋은데 그렇죠 애가 애답잖아요 진짜 애답잖아요 네 그런 거로 따지면 저도 자식 자랑 한 해 주세요 아니 근데 형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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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주 생겨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엉덩이를 보여주는 애예요 대단하세요 대단해 엄마 속은 타는지도 모르고 야 3시간 동안 혼자 촬영을 보게 했어 네 이제 그 황금신장 중간 또 가려봐야죠 아까 우리 박남정 씨 가족이 제보 리즈의 사항이요 예예예 우리 송라윤 씨 가족이 자식 자랑을 했어요 과연 자식 자랑이겠지 갑니다 박남정이나 박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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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얘기에 대해서 와 이제 우리 장낙습니다 장낙지 장낙지 그만 두고 안 됩니다 장낙지 지금 장난해? 서울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 남자 꽃보다 아름다운 것 좀 봐? 혜룡아 너 아픈 건 좀 괜찮아? 그런데 제목이 견보다 못한다 이게 뭔가 좀 약간 내용이 세지 않을까 정말 쎕니다 네네 진짜 여태까지 살면서 저밖에 모르는 딸 바보로 되게 유명하셨거든요 그런데 회의 방송국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푸드홀 한 마리를 입양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진짜 완전 180도 바뀌어서 너무 막 서럽고 바쁘시니까 막 지방에 일주일씩 촬영을 가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되게 보고 싶은데 아빠한테 방해될까봐 연락도 못하는데 문자가 딱 와요 그래서 어? 이러고 엄마랑 딱 보면은 사랑이거든요 강아지 네 사랑이 보고 싶으니까 사진 좀 보내줘 와 이렇게 오면 서운하게 하네요 가족보다 사랑이가 우상이네 한 번에 사랑이가 뭐를 좀 잘못 먹어서 한번 토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강아지 병원에 전화하니까 상당히 일반적인 일이고 하루 굶기고 일단 보래요 그래서 하루 굶기면 되겠다 했는데 저희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뭔가 달그닥 달그닥 막 소리가 들려요 네 나가 봤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미음을 막 끓이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막 딱 윤희 씨는 먹어본 적 없죠? 아 저 아팠을 때는 그냥 쉬면 된다고 얼마 전에 눈물을 보이신 일이 있었어요 네 사랑이가 예방접종을 맞는데 그 주사 맞는 거 좀 아픈 주사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윤이야 오늘 아빠 눈물 봤다고 주사 맞고 걔가 깽깽 settlers 그거 보고 눈물이 고여가지고 조그만 애가 그런데 막 그걸 보고 진짜 나는 정말 견보다 못하구나 아니 아니 그게 개한테 집착을 합니까 아니 집착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외에는 이제 개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유기견을 받았는데 정말 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데 얘가 또 정말 밀당을 잘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아주...